최악의 동해안 산불 완전 진하 피해 복구의 청력을 지난 4일 경북을 진과 광원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6일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많은 주민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온 화마에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을 송주릴때 잃었다. 비통함과 절망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국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팔을 굴렀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1만 5,420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축구장 면적의 2만 배가 넘는 것으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본 것이다. 2000년 삼척 등 5개 지역에 걸쳐 발생한 산불 이후 22년 만에 피해 면적이 가장 크다. 소방청과 산림청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산불의 기세가 워낙 강해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때 산불이 울진 원전과 삼척, LNG 생산시설 부근까지 번졌으나 소방청의 공세적 진화작업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산불의 완전 진화와 함께 피해 복구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4,635가구 7,330명이 대피 중이라고 한다. 이재민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이다. 이재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걱정이 더욱 크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릉과 동네 등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주거 대책과 재산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 등 건강에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번 산불이 이처럼 빠르고 거세게 동시다발처로 번진 것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데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까지 붕괴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 강릉 옥계에선 60대 남성이 방화를 한 게 산불의 발단이 됐고 울지는 담뱃불 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 새 미국 서부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재앙적인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